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1인 가구에 연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, 여성 1인 가구에는 호신용품 등 안전 관련 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가 모든 1인 가구에 반려동물 지원금을 연 최대 16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소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각종 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. 백신 접종비나 병원 치료비는 물론 잠시 위탁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비용까지 2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80%인 16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, 토끼와 설치류인 햄스터, 기니피그, 그리고 족제비과인 패럿까지 총 6종입니다. 영수증 등 소정의 증거자료를 시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밖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용품 지급도 시작합니다. 3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과 관련해 자신이 필요한 각종 용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동작을 감지하는 실내용 CCTV부터 외부 상황을 보여주는 카메라,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호출기와 택배 주소를 지워주는 송장 지우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.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각종 잠금장치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. 저희가 특히 4월부터는 각 시군에서 여성 1인 안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. 홈페이지 자주 들어봐주시고 또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주시면.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150만 가구로 전체 30% 수준이고 전국 1인 가구의 2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반려동물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.